안녕하세요 건강오름 김군입니다. 날이 점차 추워지면서 손발이 차가워지는 수족냉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족냉증은 추위나 외부 자극에 교감신경이 반응하여 혈관 수축과 함께 손발의 혈액공급이 줄어들어 발생하는데요. 이런 증상들은 몸을 따뜻하게 하면 대부분 완화되지만 몇가지 음식들은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손발이 차다면 절대 먹지 말아야 할 3가지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화이팅! 첫번째는 찬성질의 음식입니다. 가지와 오이, 상추와 같은 음식들은 찬성질이 강해 수족냉증을 악화시킵니다. 각종 요리나 반찬으로 활용되는 이 음식들은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 음식들은 몸에 열을 낮춰주어 갈증을 먹게 하고 붓기를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겨울철에 오이나 가지, 돼지고기 등 찬성질의 반찬을 즐겨 먹는다면 체온을 떨어뜨려 손발을 더욱 차갑게 할 수 있습니다. 팥과 메밀, 전복과 개도 찬성질이 강한 음식들이니 섭취에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대로 대파와 양파, 생강, 꿀 등의 음식들은 따뜻한 성질로 수족냉증 완화에 도움을 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탄산음료와 커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커피와 탄산음료 또한 수족냉증에 좋지 않은 음식입니다. 특히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 성분은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수족냉증에 더욱 좋지 않은데요. 혈관이 수축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손발과 같은 말초 부위에 혈액 공급이 줄어들어 과도하게 냉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용은 따뜻한 커피를 마셔도 동일하며 차갑게 마실 경우 더욱 심해집니다. 그리고 탄산음료의 경우 하루 한 잔만 마셔도 건강 악화와 함께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미국 터프치대 연구팀에 따르면 성인 6천 명을 대상으로 12년간 조사한 결과 하루 한 잔 이상 탄산음료를 마신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좋은 콜레스테롤 HDL 감소 위험이 98%나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HDL의 감소와 함께 중성지방 수치는 더욱 높아져 혈전을 유발하고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체온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수족냉증은 물론 전반적인 혈관 건강을 위해 커피와 탄산음료의 과도한 섭취는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밀가루와 버터입니다. 밀가루와 버터 또한 몸의 냉기를 높이고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수족냉증을 악화시킵니다. 밀가루 음식은 대부분 차가운 성질이 강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소화기 계통에 부담을 주는데요. 비위가 냉해 소화기 계통이 약해지면 냉한 기운이 몸 안에 정체되고 소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밀가루 음식의 잦은 섭취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높여 혈액순환 방해는 물론 혈관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버터와 치즈 또한 동물성 유제품으로 혈액 내 콜레스테롤 증가의 대표적 원인 중 하나입니다. 버터에는 포화지방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 혈관의 손상과 함께 혈관을 좁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혈관의 손상과 콜레스테롤의 증가는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수족냉증에 가장 좋지 않으니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수족냉증이 있다면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린 음식들의 섭취는 최대한 피하셔서 손발을 따뜻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성질의 음식 섭취와 함께 주기적인 스트레칭과 신체 활동으로 체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